피크닉 언제 가냐고요. 저희 피크닉... 어... 아마... 내일? 근데 저희도 사실 시그널을 매일 찍어서 그날 저녁에 나오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몰라요. 매일 날씨가 어떤지에 따라서 피크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 피크닉 갈 거니까 띠젤도 다사하나. 내 쿠션이랑 완전 똑같은 건가? 이것도 있고 위에 떠 있어요. 그러면 완전 똑같은 거네? 얘가 더 모양 잘 잡는 거야. 눌러가지고 자다가. 아 뭐야? 그런 거야? 그러네. 눌렸어. 내일 날씨가... 오늘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. 비 와. 날 잘못 잡았어. 진짜. 계속 비 와. 필린이 뭐 하나? 필린이 날씨가 안 좋아. 어머. 아니... 우와... 봐봐 내가 피크닉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밖에... 귀가... 오늘 피크닉 가야 되는데... 여기서 더 자리 펴야. 아 여기서 더 자리 펴자. 난 오히려 좋아. 예행 연습, 예행 연습. 가상 약간... 예행 연습? 응 예행 연습. 하우스 피크닉, 하우스 피크닉. 해보자. 파라솔 처음 보고... 우리 사준데 어떡해. 돗자리도 펴야 되나? 상은한지 피크닉인데... 돗자리 어디다 펴? 아 근데 나 이거 처음 펴... 파라솔을 어디다 걸어? 파라솔... 진짜 무서워. 얘 2m란 말이야. 응? 조심해. 조심해. 쌤, 조심해야 돼. 우리 가전제품 다 깬다? 알아서 해도 된대. 어? 에잇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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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혔구나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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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됐다. 됐어? 근데? 넘어질까봐. 파라솔은 여기쯤은 우유로우. 우린 여기 있어. 좋잖아. 하나, 둘, 셋. 우와. 됐어. 폴라로이드 챙겼어. 난 쿠션 챙겼어. 오. 우리 근데 그럼 피크닉 나갈 때 이게 예행연습이니까 이 테이블까지 다 들고 와? 응. 둘 수 있을까 우리? 보잔 보잔. 둘 수 있어. 피크닉이다, 피크닉. 와 날씨가 너무 좋다 파라솔도 너무 예쁘다 어때? 언니 날씨 좋은 거 같아? 응 좋아 저기 다람쥐 있네 다람쥐 다람쥐요? 아 그치 그치 이게 맞나? 어쨌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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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야 예행 연습이지 이게 맛있겠다 감튀를 먼저 먹어볼게요 감자튀김을 먹고 싶었어 엄청 길다 식었어 맛있다 아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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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피크닉 기대했었어 그래서? 얘네 집 가는 길에 시그널 보다가 나 피크닉 가? 이랬어 아 내 현실 여행 연습 여행 연습 이런 부족한 것들 다 챙겨서 실제로 가면 되지 날씨도 좋을 때 응 그거라도 써서 좀 피크닉 분위기 한 번 내보자 우와 우리 여기 피크닉 왔잖아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눈이 아파 아 참 가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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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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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오세요 쓰고 오세요 하하 하하 전 젠틀해서 샀고요 하하 젠틀하네 하하 제발 젠틀해 보여요 하하 나는 선글라스가 없어서 눈이 부시다 제 선글라스예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하 제 선글라스예요 제 선글라스예요 제 선글라스예요 과일 젤리 파인애플 난 요거 젤리 넣어 맞아 우린 요거 넣어요 또 나는 과일 젤리 과일 젤리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해 진짜 역시 안 먹어본 거 없어 음 이거야 음 이것도 맛있는데 파인애플 맞아 혜린 진짜 다 좋아해 너무 신기해 청강채 먹어 마라탕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팽이버섯도 먹어 목이버섯 먹어 숙주 먹지 파프리카 먹지 먹지 오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 난 그 향이 너무 좋아 나 그거 먹어볼래 화삭칩 여기 있어 이게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지 뭐야 복합칩이네 화삭칩으로 새로 나왔어 트리플 맛이랑 트리플 맛이랑 어니언 맛 우린 트리플 S네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 봐 땡큐 아니 왜냐면 거의 다 됐는데 화삭칩 뭐가 다르게 생겼나? 제발 아 ASMR 하는 거야? 원래 피크닉 와서 이렇게 하늘 보면서 누워줘야 돼 맞아 원래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우리는 하늘이 하늘이 우와 하얗다 너무 맑은데? 응 너무 맑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둘 셋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